아가 재석이 형 갔죠 형님 안녕하세요 빨간 꼬리 빨간 꼬리 빨간 꼬리 잡고 그쵸 빨간 꼬리 대고 말도 못하게 뛰어왔죠 좋아 좋아 30분 전 30분 전 유후 어 빨간 거 토마토보다 빨간 꼬리 빨간 거 요거랑 똑같은 레드 레드야 레드 레드 어 홍철아 형님 어 저는 빨간 꼬리라는 걸 한 시간 전에 알았어요 형님 뭐라고? 내가 빨간 꼬리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형님 아까 경비실을 나오셔서 네 이쪽 그 저희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형님 그래 그리고 쭉 나가시더라고요 형님 저는 아까 형님 정말로 형님 보고 있었어요 완전 장난 아니네 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야? 문제는 지금 형님을 제 덕분에 따라가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형님 나를 쫓아가는 사람이 두 명이라고? 야 무슨 소리야? 형님 궁금하시죠? 뿅! 고도의 심리전 잠깐만 이게 두 명씩 좀 어? 여길 빨리 벗어나야 돼 지금 누군가 또 나를 쫓아올지도 몰라 어? 야 너네 자꾸 이런 아이템 할래 너네 진짜? 어? 서로 이렇게 못 믿게 만들고? 어?